자 지수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5월 하락장을 예상을 드렸고 4월 말부터 해가지고 5월 하락장이 왔었죠 다음 5월 말부터 6월 7월까지 반등장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말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역시 기회를 쉽게 주지 않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반등은 회이크였고 하락 다음에 기술적 반등 두 번째 기술적 반등이 진짜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두 번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등세가 매우 강한데요 여기 밑에 내려왔던 중앙에 있는 쌍바닥의 고점대 약 252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추가적으로 1,2,3일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대에서 살짝 오늘 저항을 받았어요 윗고리가 나오고 십자도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수세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다가 살짝 줄였고 개인이 계속해서 팔다가 매도세를 줄였죠 주가 위쪽에서 외국인은 매수세를 줄였고 개인은 매도세를 줄였어요 단기 반등에 대해서 조정을 생각할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로 조정이 올지 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내려갈지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조정을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적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앞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반등 때 털고 하락을 충분히 기다리고 또 반등 시기에 살짝 묻고 나서 또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상승장이 예상된다 그러면 상승 다음에 조정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갈 시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단기 상승 다음에 단기 하락이 왔을 때의 포지션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상승장이 올 것인지 하락장이 올 것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다르다 상승장이 예상된다면 내려갈 때 분할 매수의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곳이 2,500포인트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장기간 하락하고 난 다음에 고점 내려고 고점 내려고 돌파 다음에 여기 지지 반등이에요 여기가 바로 2,500포인트거든요 중요한 곳 2,500포인트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봤던 곳을 돌파 다음에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쌍바닥 다음에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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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지금 각도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점을 올리는 각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각도가 앞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인데 이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곳을 넘어서고 두 번 찍고 반등하고 저점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5일 전, 10일 전, 20일 전만 해도 미국 디폴트 얘기 나오고 미국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나오고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증가, 위험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런 공포가 있지만 주가는,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건 디폴트, 러시아 전쟁, 삼성의 위기, 경제 침체, 가계부체 증가 지금이 아니라 3개월 뒤에 터질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터질 수 있다 그것이 하반기로 보고 있고 이런 공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공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금 돌려세우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지났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끌어다 쓰는 거죠 끌어다 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끌어다 쓸 게 없을 때 경기 침체 등으로 소위 처맞겠죠 그 다음에 처맞기 전에 상승장이 온다면 이때 벌어놔야 맞을 때 주식 빼서 여유 있게 기다려보겠죠 맞으면 되게 아파요 저도 처맞아 보니까 아프더라고요 자 그래서 6월 7월 상승장이 온다면 이때 잘 벌어놔야 됩니다 잘 벌기 위해서는 지금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데 틀고 난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이 오는 이 시기가 바로 비중을 본격적으로 실어 볼 만한 시기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단기 단타로 좀 해먹고 좀 힘이 빠진다 좀 내려간다 싶으면은 지켜봤다가 조정이 올 때 그 조정이 여기와 같이 상승 다음에 하루 이틀 살짝 조정 상승 때문에 훅 내린 듯 하지만 조금의 하루에 큰 은봉 다음에 바로 올라갈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상승한 듯 하다가 다시 전 저점대까지 훅 내리고 올라갈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추세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선이 탈 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다가 오선이 탈하고 많이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천천히 우선 사모으다가 그렇게 만약에 1, 2주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1, 2주 천천히 사모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1, 2, 1, 2, 3, 1 살짝 조정 주고 바로 오선을 돌파한다 사모으다가 그때 조금 더 크게 3, 40% 더 실으면 되겠죠 주봉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주봉상에도 여기 고점대에 돌파 다음에 1, 2, 3, 4주 잘 조정받고 상승에 대한 조정 잘 받고 지금 빨리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캔들을 잡아먹었죠 지난번에도 이 10주선 금방에서 반등 예상을 말씀을 드렸죠 주봉상 10선 금방에서 반등 나오고 캔들 잡아먹고 상승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고점 돌파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올라갈 때는 단타로 좀 하고 내려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비중 싫어서 크게 먹는 스윙 매매로 수익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봉으로 와서 조정 다음에 본격 상승으로 6월, 7월 상승장이 온다면 6월, 7월 무조건 상승한다는 아니에요 지금 방향을 틀어가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또 본인만의 기준으로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머물렀던 매물대고 장대, 음봉의 중심 정도 되는 1차적으로 2700에서 2800포인트 사이까지는 상승장이 온다면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지금 월봉으로 봐도 계속해서 깨고 내려오다가 장기간 이 부분을 지켜주고 난 다음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살짝 돌파하고 조정받고 아래 꼬리 달리고 이 부분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본격 상승의 초입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초입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가 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공포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포지수가 지금 계속 탐력 쪽으로 가다가 살짝 공포 쪽으로 왔는데 한 번쯤 이렇게 쑥 찔러주는 것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뭐 제 말이 다 맞다가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비중은 실지 않고 단타로 지금 저도 매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고점으로 갔으니까 또 비중을 좀 더 줄였다가 뭐 한 번 쑥 찔러주는 여기까지 찔러줄지 여기까지 찔러줄지 여기까지 찔러줄지는 모르겠죠 가이드로 잡고 있는 것은 한 16에서 17포인트 사이 요 정도 여기에 머물렀던 고점대 여기에 머물렀던 저점대 16에서 17포인트 사이 요 정도를 가이드를 잡고 한 번 찔러줬을 때 비중을 확실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요 정도는 뭐 제 생각이고 자 미등시 한번 보면은 다우는 지금 조금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지만 나스닥은 이미 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상승에 대한 조정이 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좀 틀고 있죠 다시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 다음에 조정을 60선에서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어요 이제 20선 돌파하면은 상승 분위기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고점대 대략 요런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보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 상승에 대한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 자체를 여기는 전체적인 방향의 하락 추세이고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고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가 예상되면은 여기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4월 말부터 5월 초 중순까지 공부를 하라 말씀을 드렸죠 그 공부를 한 것들 이제 조정 다음에 써먹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